예 제가 지금 미칸코를 잘 못하는 이유에요 어찌 굴리더라 잘? 잘 굴리면 되겠나?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쿠클락을 먼저 던져야되구나 생각해보니까 쿠클락을 먼저 던져야됐네 괜찮아요 뭐 상대방 저거 체인 안나오면은 짱떼이지 체인이 안나오면은 장떼이지 안그래요?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려요 각오 오랜만에 했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뭔 덱이야? 의식준비? 미칸코야? 아이고 대파괴 바이러스 와아 폼패 나름 빵빵한데 저거 라이트닝이 있단 말이죠 라이트닝을 내가 저기서 빼낼 수 있을까? 아이고 지금 하는게 맞긴 하겠다 만약에 저거 있으면 또 뭔지 몰라 루기 카르마 파괴매력이 문제가 아니라 저 손패에 지금 저것도 있거든요 알라베스쿠트죠 아맞아맞아 알라베스쿠트 공개도 문제고 다운전에 호우 해기 공개 공개 해기 공개 해기 공개 해기 공개 해기 얘 지금 해봐야 호우리를 간래 호우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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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되건 맞아야태 암거는 맞아 셋 선 friend 마함 먼저 고르고 파괴하면 되요 마함 먼저 고르고 파괴하면 되요 마함을 먼저 고르고 파괴해주면은 딱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은 저기 뒤에 함정카드 도 문제인데 그럼 이게 되나? 활동할 수 있어 파괴한다 그 후잖아 아자레야 독과 거기 뒤에 당신 어 피할거야 큰성아 일어날 시간이야 내가 미칸코를 지금 라주때문에 잘 못걸리고 있는데 소환 어? 아뇨 요거 파괴해주세요 소피 롤 왈컴 얘네둘 얘네둘은 거의 순서바꾸기인데 왈컴 라비린스 아 아 말이 안네 롤백 빅에 컴 내가 소환할거는 레오라 아닙니다 요거 파괴 왈컴 왈컴 아뇨 요거 파괴 기랑거리고 안나 라비린스 세팅 되나? 일단은 우리 영원까지 끌어모아볼까요?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제가 지금 리칸콜을 잘 못하는 이유에요 제가 지금 리칸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에 번개요? 어차피 게임 끝났는데 뭐